색깔이 다른 데가 그냥 멍이 들어가고 멍이 밑으로 내려와서 발이 지금 많이 열도 없고 건강해졌다고 지금 쓰다듬어주네요 우리 움직임을 가엾으니까 그러니까 로베트리네 고맙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만져주고 등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몸도 이렇게 사랑해 나이는 들어가지만 서로 서로를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 좋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빨리 와서 나 사랑해 해줘야지 나 사랑해 아까 콜택시 부렸때 이쁘더라 사랑해 콜택시? 아니 이따가 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따가 자 언니도 발 오늘 밤도 잘자고 맹사 아 확실히 체조했다고 말을 알던데 네 많이 나섰어요 이거를 몸에다가 발라라는 거지 아 그래? 이게 뭔데? 이게 얼굴도 하는 거 폐 아 명선이 좀 발라줘 명선이 명선이냐? 명선이란다 명선이란다 냄새가 거의 없는 거 같아 나도 어제 세수 안하고 잤다고 뭐가 낫더라 없네 그러고 세수할 수 있어? 아니 먼저 세수하고 나서 세수하고 나서 이걸 충분히 발라서 알았어 왜냐하면 언니 이거 무조건 안 바르면 안 된다니까요 알았어 알았어 세수하고 와? 언니 그럼 다 바르고 온 거야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? 막 발랐지 그럼 세수하시고 세수했지? 언니도 관리를 하시지 언니는 원래 좋은 거 나는 이렇게 하진 않아 얘처럼 그러니까 야 원래도 피부가 좋은 데다가 얘는 너무 자신이 만만하니까 자신이 만만한 여자야 이렇게 안해 아 근데 자유 할게 알았어 진짜 옛날 시골에서 농사하는 할머니들 알았어 혈빈 많이 쪄이고 건조하시고 이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야